어? 왜 안죽어? 아니! 이거 뭐야? 독데미지 왜 안 들어가요? 어이 뭐야? 브룰 패스, 무서운 이야기 시즌동료 본인이 전 시즌에 사과 안한 걸 까먹은 모양이다 저는 악마가 된 건가요? 뭐야? 천사는 뭐고 악마는 뭐야? 보니까 다들 뭐 천사편, 악마편 이렇게 구분져가지고 막 갑자기 서던데 랜덤으로 악마 천사는 현실의 본인 모습이랑 동일하게 따라간다는 일단 시작하자마자 브룰 패스 바로 질러주고요 역시 시작하자마자 브룰 패스를 구매해버리신다 자 여러분들 이거 천사, 악마 이렇게 있는데 둘 다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? 아 돈 주고 사는 거네? 와 뭐야 에드거 스킨 와 에드거 하지도 않는데 개멋있게 나왔네 이게 악마 진영, 천사 진영 이렇게 따로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닌가? 주말마다 역할을 선택할 수 있다 일단 우리 진 넣고 시작할까? 어, 진 넣고 시작할까요? 그건 진을 가져오는 게 나을 것 같아 전설보룰러 다 좋은데 코델 키트 둘 중 하나 하면 될 것 같은데? 근데 요즘 키트가 그나마 더 많이 쓰이지 않나? 일단 키트 해놓을게요 아 코델이더나? 키트가 약간 좀 꿀빨 느낌이 있긴 해 그죠? 어떻게든 꿀만 빨면 된다는 마인드다 오늘은 신화 티어를 좀 달성해 볼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좀 무패로 가고 싶긴 한데 스트레이트로 그렇게 편성된 사민큐 이러면 죽나? 독데미지 한 1틱만 1틱만 부활할 동안 다 밀어놓은 팀원들 오케이, 바로 골 넣어버린다 오케이 나쁘진 않아 보이는 게임 우빙 사람인디? 와 나이스 뭐야? 이거 다이아 때문에 이러구나? 야 다이아 빼야겠다 이거 다이아 때문에 너무 오래 걸린다 이렇게 모티스는 학습 능력이 없는 것 같다 그냥 다이너로 양악하는데? 바다 많이 나셨나보다 âl 괘콘? 오케이 오케이 랭보 없어요 저 랭보 없어서 그래서 또 안좋히네요. 와 스키크 사거리 왜 저래? 야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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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킬링 비트여서 쓰이쓰기가 안 먹히는 모습. 야메! 야메! 이래도 정수 많이 줄 것 같은데? 어 야 이게 훨씬 이득이네. 그렇게 삘 타서 속사포에서 모티스를 해버리셨는데. 야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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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 알아보도록 하자. 야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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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무난하게 이기며 다이아까지 빠르게 도착 이제 어차피 다이아네요 뭐야 쌤도 주냐 설마? 야 뭐야 이러면은 오늘 브론패스에서 가져올 애들은 한정적인데? 어차피 여기서 가져올 애들 본이 밖에 없어 본이 가져오고 데릴은 초이기니까 그냥 돈 주고 사도 되거든요 쟤 싸가지고 이러면 영웅 등급 전부 다 해금됐어 그렇다고 한다 다이아를 찍었으니 마스터를 초대하고 3인큐로 시작을 하게 되면 갑자기 다이아에서 마스터 큐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시작부터 마스터는 좀 다르게 진입해서 적을 잡는 모습이다 그렇지 수빈이가 공 달라고 저러고 있는 거였구나 더이아만 아! 이거 조올나 봐 잠깐만 아 잠깐만 아아 조졌다 벗겼다 아아 쉽게 온 거는 쉽게 주고 오른쪽 끝이 가볼까요 아 나한테 3명이다 조졌다 안되쥬? 둘 잡았어! 그렇지! 이거지 칼만 안 만지면 돼 칼이 존나 아파가지고 칼은 원래 아프다 그렇지 잘하는데 살짝 숨어가지고 제가 변수만 만들어주면 돼요 저 견제 계속하게끔 잡았어요 나갔다 와우 수빈이가 그 버스터픽이 되게 좋아요 역시 마스터는 좀 다른가 보다 아 죄송합니다 아니 반성 미쳤나 왜 안죽냐 왜 안죽냐 아니 왜 안죽어? 비 왜 안죽어요? 구름 왜이렇게 좋아졌어 소야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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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젤로 아니 안젤로 나이스 나이스 음 잡았어요 아니 와 제대로 아프다 와 반성 다행히 팀원 캐리로 승리 그렇게 계속 이기며 신화까지 도착하게 되는 김세대 고생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재밌네요 오랜만에 재밌겠습니다